현대 엔지니어링이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2억만리 타국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롤링페이퍼를 전달했는데요. 머나먼 타지에 있는 현장인 만큼 안전에 더욱 유의하라는 염려와 당부가 주를 이뤘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원하는 응원과 고충은 언제든지 공유하자는 든든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롤링페이퍼를 받은 현장은 알제리에서 수행 중인 복합화력발전소 현장 2곳과 필리핀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현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에 현장 직원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와 웃음이 가득했으며 누군가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나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일 매일과 유시로 업무만 보다가 직원 동료들의 송글씨를 이렇게 보니 기분이 참 새롭습니다. 새롭고 학창시절도 생각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프로젝트 끝나는 날까지 성공적으로 수행을 잘하겠습니다. TVP 화이팅!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번 롤링페이퍼 이벤트는 일하는 장소는 각기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동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